할렐루야 더베세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익사는 전기를 심화하고 있는 김희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리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하였던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시작된 염려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건의원의 위원장 마이크 코멘 씨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병원 침대의 절반을 신경정신과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정신과 환자가 많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염려하고 근심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염려는 인간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신앙을 타락시키려는 원수마귀의 무서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염려한다의 말은 헬라오 어원이 마음을 갈라버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들을 작게 만듭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지성을 와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확실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대개가 세상을 자기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감수성이 분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지 않고 자연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할 말을 안 하고 안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옛날 신앙의 유언들은 모두 염려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건강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마귀는 걱정, 염려를 통해 우리를 분열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염려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고죄가 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아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강구하세요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실패했어도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어도 감사하기도 하세요 망했어도 감사하기도 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를 붙들고 그저 감사하기도만 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권세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지혜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생, 사, 화, 복을 전부 범상의 감사기도를 올리세요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기도를 할 때 사단이 혼비백산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기도 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평강의 빛으로 비춰주시면 마귀가 이곳길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생활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감사기도 할 때 염려형이 떠나갑니다 대살로니가 전소 5장 18절에 범상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쌓여갈 때 무조건 감사하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알렐루야 지금까지 도배수지 김희순 목사였습니다 예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김희순